내가 이 구역의 패션왕이다 하는 포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? 네,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요. 네, 아, 만만치 않아요. 네, 이동희 씨도 빵 터졌어요. 네, 좌측으로도 시선 한번 주시고요. 네, 과거의 인기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오기면 자존심을 세우는 허세 캐릭터로 네, 이광수 씨가 이렇게 해주실 예정이고요. 네, 이동희 씨는 그 중 친구들 사이에서 웃음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아주 귀여운 매력이 넘치는 캐릭터라고 합니다. 두 분 감사드립니다. 오, 대박, 기억납니다. 네, 이동희 씨, 웃음 터지셨고요. 좌측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봐야지. 하나, 둘, 셋, 부탁드립니다. 아, 느낌 좋아요. 네. 네. 자, 좌측을 바라보고 한 번만 더 쇼미더 안트라지 외쳐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아, 정미 씨 느낌 좋아요. 네, 굉장히 시크하기 좋아요. 네. 자, 오른쪽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쇼미더 안트라지. 네. 네. 네.